기출문제집 안녕하세요. 시대의 뉴, 시대책입니다. 경찰 공무원 합격을 위한 기출문제집을 소개합니다. 오늘 시대책에서는 2022 기출이 답이다, 경찰 공무원 5개년 기출문제집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표로 형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2021년 7월까지의 기출문제와 개정법령, 최신 8예까지 반영한 2022년 전명개정판 도서로 책장을 넘기는 부분에는 항균 잉크로 인쇄한 안심터치존이 있습니다. 책은 342쪽입니다. 먼저 문제편에서는 실제 시험지와 유사한 구성으로 실었는데요. 이렇게 회독수 체크박스로 반복 훈련이 가능하고요. 해설편에서는 신속한 채점을 위한 빠른 정답박스와 난도표시, 오답에도 기재된 해설을 통해서 실속있게 문제풀이가 가능합니다. 또한 정답 한눈의 보기와 OMR 답안지로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대푸더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2021년 경찰 공무원 기출문제 무료 특강도 놓치지 마세요. 2022 기출이 답이다. 경찰 공무원 5개년 기출문제직으로 확실한 합격을 이루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